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G7 재무장관회의에서 N절을 사실상 또 한 번 용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유로 달러엔 환율이 100에는 물론이고 102행선까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일본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죠. IT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까지 이 섹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N화 약세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지만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해외 생산이 많아서 N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일본 역시 N화 가치가 계속 가파르게 떨어지면 물가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일본은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때문에 경제에 무조건 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업종을 좀 볼게요. 자동차는 N저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는 우리가 원이죠. 넘버 원입니다. 독보적이고 조선화학, 철강 역시 주력 제품의 분야 시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환율의 흐름을 팔로잉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고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스크랩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스킬을 키워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장은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가 0.2% 상승이었고 코스닥은 0.7%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어 스트라이크와 함께하시면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또 어떤 공부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종목 상담까지도 놓지 않고 모두 다 챙겨가실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이고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상담은 7시 반부터 시작이 될 거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함께해 주실 전문가 감독님 바로 소개합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석 좀 해주시고요. 내일 전략 짜주십시오. 오늘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답답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연기금 쪽,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5월 9일 날이죠. 1,400억 정도 매수한 이후에 다시 2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다시 전날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거래소 쪽에 대해서 종목분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코스닥 쪽을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꾸준하게 매수를 했던 연기금들이 지금 현재 9월 1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에 대한 강도가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과연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의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포트 교체를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분들을 매도를 하고 다시 신규 포트를 좀 구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차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못 올랐거나 아니면 2분기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선정을 한다면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즉 비추세 구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여전히 약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차례 보게 된다면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거래소 시장 쪽에 대해서 물려있다라고 해서 고민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나 디커플링이 심하게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올 악재거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2000포인트 부분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략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약 1930 정도에서 1980 이 정도의 박스권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쪽을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제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은봉이 연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매물 소화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의 포인트는 아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이나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내일 아마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여전히 좀 강세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러셀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셀 1000, 2000, 3000 모두 보시게 된다면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중소형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느냐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의 강세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스닥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시장만 보더라도 니케이지수보다는 자스닥이라는 지수가 상당폭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대부분 보게 된다면 스물캡 섹터에 위주가 있는 이런 지수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과도 동떨어진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관 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 변화가 유심히 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 사이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적으로만 보게 됐을 때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인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에도 중소형 섹터가 낮다. 그 부분들을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기금 쪽을 보시더라도 중소형주에 대한 누적 순매수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 때부터 비중이 얼마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르면 지날수록 누적에 대한 순매수에 대한 규모는 상당폭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작년부터 연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 시장에서도 연금법이 있었습니다. 401k라고 퇴직연금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세 상승을 기록했던 모습들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연기금의 역할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기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401k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401k가 비록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연금보호법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하고 만들어낸 건데요. 20세기 인간이 만들어낸 최후의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연기금 쪽에서 401k를 따라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은 여전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상승을 그리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좀 쏠려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거래소와 아니면 코스닥 어떤 부분들을 놓고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트레이딩 할 것인가 결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분들, IT 쪽이나 제약, 바이오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대형 섹터에 있는 지금 현재 바닥 권역에서 탈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분들, 업종들. 즉 중국 관련 섹터들이 거의 다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입니다. 중기적인 긴 시장의 흐름들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면 대형 섹터가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래도 성장주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분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섹터들을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중장기로 보신다면 거래소, 그 다음에 탄력적인 흐름들을 노리겠다 하면 코스닥.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연기금 쪽과 외국인 쪽의 수금적인 부분들을 꼭 파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시장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과 연기금 쪽에서 외수를 해주는 종목분들이 모멘텀이 좋은 종목분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강의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오늘도 연장선 상에 있을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마디매매라는 부분들이 좀 연장선에 있다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그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그냥 가격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다 보니까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그 부분들을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추가를 시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추세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추세가 무엇인지. 추세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비추세냐 이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된다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아니면 박스권이냐 이 부분들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추세를 알고 있어야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 상승 추세에 있는데도 단기 투자를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는데요. 대세에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61선을 보면 됩니다. 61선은 각각의 이동평균선마다 별명들이 있습니다. 애칭이 있고요. 61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라고 좀 불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선이라고 좀 불리는데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붕괴가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수급이 깨졌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기관이 됐던 아니면 외국인이 됐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출해가 되면서 61선은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61선을 대세의 판단으로 삼으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추세 정배열입니다. 상승추세는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차트의 모습을 띈다라고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서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점차적으로 높은 가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세를 판단할 때 마찬가지로 61선의 방향성을 보면서 예측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1선, 즉 추세선의 방향성이 위로 향한다면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신호로 보면 된다라고 좀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61선이 상승각을 그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반각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살아 있느냐 아니면 죽어 있느냐 이 부분들을 표현한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상승치세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61선의 모습,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된다면 61선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나타나줘야지만 상승각을 그릴 수가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상승치세는 끝이 났고요. 하락치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치세는 말 그대로 역배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승치세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차트의 모습을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죠. 정별과 장기이동평균선, 중기, 단기이동평균선 장기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이동평균선이 아래에 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세 판단할 때는 61선의 방향성을 좀 보면서 예측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선, 즉 추세선의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수급이 이탈되는 신호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락치세죠. 61선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61선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수급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고 추세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는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련 때문에 그렇고요. 고집 때문에 그렇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복에 든 면 비추세입니다. 박스권이죠. 고점과 저점이 어느 구간에서 머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과 이격을 좀 좁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이 바로 비추세권역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가 꼭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저도 초보 시절 그리고 간간이 실수를 합니다. 박스권역인데 추세 하락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현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박스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추격으로 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고점을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박스권을 이탈하든가 이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절반만 정리를 하고 혹은 절반만 매수를 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점 돌파가 시도가 나와서 처음 배팅을 했을 때에 본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세를 확인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도 전량 다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차익을 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를 보고 나머지 흐름을 본다면 아마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하는 구간이고요. 방향성이 형성이 된다면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고점과 저점,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61선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우상향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거의 수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 속에서 가장 매매가 까다롭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배우셨다라고 하고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대충 눈에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상승을 했으니까 눌림을 주고 간다면 다시 이 부분에 목표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얼추 보게 된다면 아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캔들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그 부분들을 모르게 된다면 나름대로 고르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집어넣고 나서 이 추세를 집어넣고 나서 한번 저점과 고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이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용한 마디매매입니다. 자 추세선을 이용해서요.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가격을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매매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좀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1봉을 보게 된다면 스윙에서 추세로 끌고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차트나 월봉차트를 보게 된다면 아마도 중장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손실폭은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스킬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3이라는 숫자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세 번째 마디가 형성됐을 때는 조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왜냐하면 쌍보점을 찍을 수 있다. 즉 쌍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의 각도가 세 번 변화하면 중기 조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디의 추세를 활용하게 되면 매도와 홀딩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량거래, 아직까지 거래량에 대한 공부들은 안 했는데요. 대량거래를 동반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마디에 뚫고 올라간 자리는 상당히 큰 지지 라인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홀딩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없는 부분들에서 마디의 목표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 때는 매도의 급소짜리가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가 이탈하더라도 전저점 이탈이 없다면 기존의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보면 아마도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빨간색 선이 아마 3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가 둘, 여기가 셋입니다. 상승의 각도가 3번을 바뀌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된다면 마디의 목표치를 따져볼 때는요. 저점권역에서 올라간 이후에 마디의 목표치를 채워주는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보게 된다면 각도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 각도에서 두 번째 각도로 변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각도가 변한 시점부터 고점까지 연결을 지고 조정을 받았던 폭에서 다시 목표치를 잡아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목표치가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의 마디가 나왔을 때에도 지금 현재 마디가 나온 부분들에서 고점과 저점 그리고 이 마디를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목표치가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세 번째 마디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마디가 채워져 나온 이후에는 7개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큰 박스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장기평선과 그 다음에 중기평선 단기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요. 일정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격 조정을 형성을 하면서 에너지를 웅축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7개월간의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나타냈었죠. 그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볼게요. 플렉스컴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한 차례의 대바닥권역에서 한 차례의 한 번 각도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도가 바뀌었고요. 세 번째로 각도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기적인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권역에서 고점까지 올라왔고요. 눌림을 받았으니까 이 상승폭만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중기의 목표치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누구나 다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기적으로 최고점과 최바닥 그리고 눌림목 이 9번만 높여놓고 그대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각도가 이동이 됐을 경우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바뀌어지는 사이를 보게 된다면 상승폭이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이 상승폭만큼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각도가 다시 한 번 변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다시 세 번에 세 번째 마디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세 번째 마디는 조심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세 번째 마디가 채워지니까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봅시다. 세 번의 추세 각도 변화 이후에 현재 5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플렉스컴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죠.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실적적인 효과가 다이렉트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즉 베트남의 자회사가 있죠. 우량 자회사가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매물 수화를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렉스컴도 실적이 원치에 작년에 잘 나왔었는데요.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100% 이상 상승 실적에 대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기술적 분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야 손절을 하든 아니면 손절 라인을 이탈했을 때 대응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RF텍입니다. 빨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나왔고요. 추세가 두 번째로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상승한 이후에 추세 지지 라인대를 받고 목표치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각도가 변하게 된다면 한 마디 나오고요. 두 마디 나오고 세 마디가 나오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세 번의 추세가 각도가 변화된 이후에 현재까지 3개월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도 따라 들어갈 자리인가 아니면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가 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30분 차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30분 차트로 보시게 된다면 아까까지는 1봉 차트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점은 지지가 됐다가 한나의 추세가 나타나고 시세가 발산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각도가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큰 마디로 한 마디 조정받고 세 번째 추세가 지지가 되니까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올라오고요. 다시 또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또 상승폭만큼 이렇게 세 마디가 나온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이라는 숫자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이라는 숫자 세 번째 마디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각도가 변화가 생겼을 때는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만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일 이런 흐름들로 예상을 했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다면요.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JC라는 종목입니다. 1봉차트인데요. 1봉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저점권역에서 높이 올려 보게 된다면 여전히 상승치세가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복으로 좀 놓고 볼게요. 분복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여전히 상승치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매수의 포인트가 되고요. 목표치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목표치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셔서 좋을 것 같으니까요. 내일부터 한번 JC에 대한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고요.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JC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줬고 현재 4거래일째 좀 쉬고 3거래일째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수급에 대한 변화가 보이고 외국인 쪽에서도 오늘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흐름들 한번 예상을 해보고 대응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세선을 이용한 마디 매매법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종목 하나 주셨죠? JC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공부하시면서 차트 분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헤드로 돌아올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7시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으로 바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에 남겨주세요. 무료입니다. 013-3366-0120번입니다. 오늘 정말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를 얼마에 사셨어요? 2만 5백원에 20%요. 2만 5백원에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내나 전문가님이 추천해주는 종목이었는데 2만 5백원 사고 나니까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건지 종목 조치를 해야 될 건지 궁금했어요. 사실 하락폭이 지금 크지는 않잖아요. 한 자릿수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난 건데 시청자님 성향이 원래 이렇게 조금 빠지면 불안해하시고 그러시는 편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처음부터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다가 내렸잖아요. 네, 언제 매진하신 거예요? 지금 일찍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그럼 지금 이 종목을 파는 게 맞는 건지를 봐드리면 될까요? 파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올라갈 건지, 쑥이 볼 수 있을 건지. 네. 투자 기간은요. 어떻게 여유가 좀 있으세요? 네, 투자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넘으키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 건 맞으시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정재훈 전문가의 진단이 지금 이어질 텐데 TV 보고 계시면 전화는 끊고 TV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2만 5백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이제 목표가가 찬 주식은 좀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날 저가 권역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눌림을 받고 이 마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디목 표치가 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대량 거래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19,500원짜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아마도 이만큼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약 한 19,000원 정도 때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요. 19,000원이 이탈이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짧게 21,000원 정도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이 종목을 팔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좋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기관 수급들도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전히 관심도가 좀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대에서는 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계적으로 손절가는 19,000원, 목표가는 2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가는 21,000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금호석유인데요. 아마 지난주 이 시간에도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불안하신가 봅니다.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17만 9,000원의 30%,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17만 9,000원입니다. 뭐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고 가시되 좀 여유 있게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구간에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었는데요. 실패를 하면서 반대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아마도 시간 싸움은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라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반도체를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돌려서 세워줬기 때문에 살아나 있는 차트로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필요성, 시간값을 상당히 좀 줘야 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6개월 정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굳이 17만 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너무 좀 높은 것 같고요. 일단 올 연말 정도까지에서는 약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0%나 아니면 15% 이 정도가 되신다면 어느 정도 9만 3천 원 권역이나 9만 2천 원 권역까지 밀려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30%라고 적으셨는데 그러면 비중 더 늘려도 되는 겁니까? 30%라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종목, 현금으로는 다른 종목 군들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2연제약 봐드릴게요. 2연제약을 2만 6천 원에 15% 들고 계신데 기업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나요? 네, 2연제약.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4% 가까이 좀 밀려내려 왔는데요. 제약 섹터들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2연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약 섹터 이 부분들을 과거에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소형 제약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면서 많은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2연제약은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기업입니다. 부실이나 이런 분들은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충분히 보유를 해나가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의 하한가까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외국인 쪽에서 일부 매수가 있었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일단 나올 수는 있다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좀 전에도 대세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61선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손절로 대응을 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얘는 이 종목은 박스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인 2만 5백 원 정도대를 손절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저기 박스 상당 부분이죠. 약 한 2만 6천 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연 제약 받으려고요. 기신정기 볼게요. 기신정기는 지금 차트상으로 61선을 깨지 않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요. 매수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신정기 사신 가격이 7,570원 15% 중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 수급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예, 기신정기 월봉차트나 주봉차트, 일봉차트 참 예쁜 그런 차트입니다. 근데 월봉차트를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났을 때의 이후에 이 저항대 신고가의 권역이죠. 이 자리 때에 지금 매물이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환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배열이고요. 월봉이 정배열이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산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시소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연기금과 외국인들 상당히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팔질 않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모두가 팔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쭉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약간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에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약 0.9배, 1배 수준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EPS 부분들은 좀 약간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시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크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 좀 짧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추세를 쭉 이어보게 된다면 이런 추세대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대에서 상승을 해주고 눌림 받고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대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대 7,600원짜리 이 자리대가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8,500원 권역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한 8,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를 좀 러프하게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약 6,800원 권역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신정기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요. ICD입니다. ICD 하신 분 매수가 먼저 확인할까요? 네, ICD를 15,000원에 50% 사셨는데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간다면 언제쯤 궁금하시다고요? 네, ICD 매수가가 15,000원인데요. 언제까지 갈지는 제가 점쟁이가 같아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대신에 이 ICD가 장비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근에 이 ICD가 AMOLED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군들을 보냐면 예를 들어서 덕산하이메탈이나 덕산하이메탈이나 아니면 SFA나 이런 부분,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ICD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SFA나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ICD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닥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전히 큰 틀로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리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장비 섹터 쪽에서는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들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저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아마도 13,000원으로 이탈을 해서 아마 12,5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부분대가 아마도 121선이죠. 경기선 가격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리스크 자리를 이 500원짜리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손절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2차로 이건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대.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대한 자리대를 1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를 15,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지 5일선도 깨지 않은 종목이네요. 세방전지입니다. 5만 8천원에 30%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네. 세방전지 참 좋은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차트를 딱 놓고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 딱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마도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블럭으로 넘겨받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2012년 5월 달인데요.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 찾아보시게 된다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하재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새하 베스티를 놓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블럭으로 넘겨받았었습니다. 블럭으로 넘겨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넘겼거든요. 그러면 이 블럭 가격에서 100% 목표 수익을 잡으시면 됩니다. 100% 목표 수익을 잡으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뜬금없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고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약 한 6만 3천원 권역이 저항대로 좀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보다는요. 주봉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고 상단 부분들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차익을 하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자리대를 아마도 약 5만 5천원 정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세를 그냥 끝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럭 가격이 얼마인지 그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플러스 100% 목표치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좋습니다. 손절가가 5만 5천원 나왔고요. 세방전지 목표가는 제시가 안 됐습니다. 열려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G화학인데요. 화학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27만 2천 5백원 50%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일단 LG화학 27만원대면 충분히 뭐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섹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올라갈 자리에 넘어가야 될 자리에 넘어가지 못하고 밀려내렸습니다. 한 차례 더 투매를 맞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거의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 종목을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한번 살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코스닥 종목군들 많이 올랐습니다. 연기금 쪽 포트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다면 LG화학이라는 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신다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치를 월봉상의 20개월 선으로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31만원 권역을 좀 목표치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봅니다. 왜? LG화학 2차전지 관련해서 최고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행운이 깃든 방송 전문가의 의견 들으셨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텐데요. LG화학은 31만원까지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쇼 스트라이크 함께 빛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 전문가시죠.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는 서울중재TV 샘플러스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매일이요.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무료 방송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정재훈 전문가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중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전문가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다 못해드렸잖아요. 오늘 전화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서울중재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후 1시 프로그램 오후짱 파워업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실 스트라이크 월요일 수석에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상큼하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